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한사여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당일로 워포로 해서 은간으로 해서 한방에 뱅 돌아올 일왕입니다. 제가 차 2호차 쓰고 갑니다. 저 앞에 달아가고 있어요. 오늘 안개가 좀 끼어서 좀 그러네. 안개 낀 날엔 낮에는 날씨가 좋죠. 일단 저 먹고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단체 기사님들 쉼터도 있네. 음... 자... 문이 정가졌겠지? 어? 열어졌네? 윽줄이? 자, 손님들은 여기서 아침 식사하고 가신답니다. 9시 케이블카 출발하니까 지금 8시. 루칸 스테이션 대상 케이블카 자, 한번 손님 내려드리고 또 주차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단체여행센터 단체매표소 여기는 그래도 케이블카가 잘 돼.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단체로 오시고 그러면은 좀 할인도 해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고 경로도 해주고 경로 아니어도 경로를 아마 그러세요 하고 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업할 줄 알아. 또 관광고서 기사들한테도 잘해주고요. 자, 탑승자. 자, 시간이 없는 관계라 차는 탑승 않고 차로 가겠습니다. 군산 한속금. 오십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버스 기사 따로 상 받는 거 있어? 기사님이요? 네. 기사들. 아따. 실크로도 저놈 왔네. 아주, 아주 페인트도 안 말랐네. 아하하. 아 Şu 산소. 정신.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고 여기 젠버리. 젠버리 대어인데 저 앞에 다 그죠? 여기다 여기는 기념탑 왓다 좋게 지어놨는데 소금 홍보관을 좋게 지어놨는데 너무 아깝네 없어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진만 몇장 이렇게 세금 소금 채취한거 이런거 여러분께서 이제 곰소 젓갈단지 홍보관에 왔네 아따 마스코트가 사람을 녹여주게 생겼네 이건 호돌이 아 호순이 모르겠다 아따 좋다 2층에도 뭐있나 한번 올라가볼까 한군데만 있다 오는데 여기는 이리가자 저리가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먹고 이제 지금 손님들 밖에서 음식 나눠먹고 있거든요 먹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 먹음직스럽게 곧 진짜 같이 해놨네 새우젓 황석어젓깔 오징어젓깔 엔덩이젓깔 여기는 볼만하네 여기 안은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이야 잘해놨네 난 밖에서만 보니까 둘나간집 같더만 안에 그러니까 멋져 버리네 역시 여기는 좋네 여기는 나막김치 청각김치 어이소박이 배추김치 백김치 열무김치 까꾸기 이야 맛있겠다 고인돌 고인돌 휴게서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바로 영암으로 갑니다 아 또 손님들이 또 집에 가서 먹으라고 떡이랑 싸메스키랑 과자랑 뭘 다 챙겨주시네 아이고 고마웠어 어쨌까 여기다 딱 가놨다가 자 먹을랍니다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냥 둘면 찍어줘요 아 정말요? 나 양모습 앞모습 너무 쪼그리야 나 쪼글쪼글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친군 해초비 납작 아 앙 납작 으 이케 стве시 단 박태 이 BBC 박태 안녕 예 우리 세 못니